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8월 8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FA 커뮤니티 실드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아스널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3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승부차기, 승부 끝에 4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아스널은 이날 경기 승리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회 정상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날 경기 팽팽한 균형은 후반 32분 맨시티의 케빈 더블하이너의 패스를 받은 콜파머의 중거리포로 깨졌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추가 골이 없어 맨시티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 11분이 되어서 터진 아스널의 극적인 동정볼로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더블하이너와 로드리의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스널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그렇게 커뮤니티 실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가 종료된 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경기 추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반응과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 FA 커뮤니티 실드 경기 결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 3라운드 미트일란과 린비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미트일란은 덴마크 린비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린비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대패하였습니다. 두규성은 이날 경기에서 지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풀타임의 여파로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 미트일란은 수비수 스테판 가르템만의 퇴장으로 수저결세에 놓이며 어려운 경기를 펼쳐놨습니다. 전반 17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미트일란은 전반 29분 추가 골까지 내주며 전반전을 끊어졌습니다. 미트일란은 이어진 후반 13분 자책골까지 터지며 승부의 추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후반 37분 4번째 골을 내주며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규성만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36분 컨디션 조절을 위해 교체 투입된 조규성은 후반 추가시간 링비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득점하며 리그 3경기 연속 득점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승부는 반전 없이 링비의 4대1 대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트일란의 리그 경기 패배 속에도 빛난 조규성의 리그 3호골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이 44년 만에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3 베를린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리커브 경기에 안산, 강채영, 임시현 선수 모두 8강에 진출하였으나 나란히 8강간에서 타락하며 노메달로 대회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이 이렇게까지 침묵한 것은 한국 여자 양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또한 각 종목 3위까지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하며 오는 11월 아시아선수권 등에서 재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며 남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전했습니다. 한편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개인전에서는 노메달에 그쳐 한 차례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이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봉태규가 송훈이가 운영하는 엔터사 미디어랩 시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디어랩 시소는 봉태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그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봉태규는 지난 2002년 영화 눈물로 데뷔하여 MBC 시트콤 논스톱 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최근 배우 활동이 아닌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 고정자리를 꿰차며 활약하고 있는 봉태규는 미디어랩 시소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한편 봉태규의 새 보금자리 미디어랩 시소에는 송훈이를 비롯하여 신봉선, 안영미, 권희룡, 자항둔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 봉태규와 미디어랩 시소의 전속계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뉴이스트 출신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이 아시아투어 개막공연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황민현의 아시아투어 개막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황민현의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로서 그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타이페이, 자카르타, 마카오, 방콕, 마닐라, 도쿄에서 아시아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황민현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무대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공원을 찾은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오는 9일 생일을 맞이하는 황민현을 위한 팬들의 생일 축하 이벤트가 진행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황민현은 공연 말미 팬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전하며 언제까지고 함께하자고 말하고 공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민현의 아시아투어 개막공연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도현의 입대 전 단독 팬미팅이 상황에 끝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도현은 서울 노원구 광운대 동해문화예술에 관해서 데뷔 첫 팬미팅을 진행하여 팬들과 만났습니다. 앞서 해당 팬미팅은 티켓 오픈 30초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이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곧 군입대를 할 예정인 이도현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을 찾아와준 팬들에게 성의를 보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명곡을 댄스 커버하여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도현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로 팬사랑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팬미팅을 종료하였습니다. 한편 이도현은 오는 14일 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군구막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우 이도현의 군입대 전 마지막 팬미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남국민이 현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동행을 이어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남국민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남국민과 굳건한 믿음으로 동행을 이어가게 되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두터운 우정 아래 남국민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국민은 최근 몇 년간 천원짜리 변호사, 검은태양, 스토브리그, 김과장 등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으로 믿고 본 배우, 국민 배우 등의 수식어를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를 통해 남국민의 바른 인성이 화제가 된 적도 있어 그의 고정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지난 4일 방영을 시작한 MBC 드라마 연인을 통해 대중 앞에 선 그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국민과 935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마지막 공원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우승자 손태진을 비롯한 탑세븐 멤버들과 중결승 진출자 식스맨 멤버들은 방송에서 선보였던 개인 무대부터 듀엣과 활동 무대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케이스포동 봉원을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돌입한 불타는 트롯맨 팀은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수원 등 11개의 지역에서 누적 관객 10만여 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은 전국투어 기간 동안 그동안 콘서트 역사에 없었던 VCR 시리즈를 선보이며 수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탑세븐 콘서트를 개최하여 이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모든 일정이 상황에 종료되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더트롯쇼 1위를 차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7일 방영된 SBS 더트롯쇼에서 방송 출연 없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아나우를 부른 김희재, 이정표를 부른 장윤정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라온 김호중은 음원점수와 방송점수, 실시간 투표 등을 합산한 총점 1만 537점을 획득한 애인이 되어줄게요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애인이 되어줄게요는 김호중의 첫 정규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깊이 있는 보이스를 통해 소년의 감성을 잘 표현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호중은 하반기 TV조선, 명곡제작소와 SBS, 김호중의 산타크루즈 등의 음악프로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바로티 김호중의 SBS 더트롯쇼 1위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